29번입니다. 구간 0에서 3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p0 이상 a 미만의 x에 대한 확률이 p분의 q이다.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. 단 a는 상수이고 pq는 소소인 자연수이다. 일단은 연속 확률변수에 관한 문제인데 보면 구간 0에서 3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변수라고 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의 확률은 1입니다. 즉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면적이 찾아집니다. 따라서 이 확률이 1이니까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결국 3a가 1이다. 이므로 a가 3분의 1입니다. 그럼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0 이상 3분의 1 미만에 대한 확률이 됩니다. 그런데 알려준 것은 x 이상 3 이하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그래프에서 0에서 3까지를 알려줬는데 알려주기는 이쪽에 확률을 알려준 것이니까 우리는 구할 때 전체에서 알려준 것을 빼는 것으로 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즉 전체에서 3분의 1 미만이니까 3분의 1 이상 3 이하 이 부분을 빼겠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식이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는 1이고 이거는 위에 식을 알려줬는데 a가 방금 구하기를 3분의 1 이었고 지금 들어간 x는 3분의 1이니까 x자리에는 3분의 1을 씁니다.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이게 3분의 8이니까 결국 9분의 8입니다. 따라서 9분의 8을 뺐으므로 확률이 9분의 1이 됩니다. 그럼 확률이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는 p가 9, q가 1이 되어서 답은 10입니다.